경기를 감독님이 조금씩 기회를 주는데 제가 감독님의 리듬에 보답을 많이 못해서 경기를 많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님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그 경기를 감독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골을 넣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매일 경기 항상 그 경기 하는 팀을 분석해서 맞춰가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계속 준비하다 보면 2승, 3승, 2연승, 3연승, 4연승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